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언제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4개 숙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셰스의 미디안의 가난족속들에게 붙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대적들에게 다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이박족속들을 다 일으켜서 이들을 매력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날에 있는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은 교회의 문제이고 목사 장로들의 문제이고 오늘 승도들의 문제 자꾸 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문제를 저 대통령이 잘못하고 저 주사파가 잘못하고 저 김정은이가 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 일들을 허락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죄책질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 지나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 우리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지나가는데 도둑질을 하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나쁜 놈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아니죠 안 죽을 만큼 때려놔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 해처리를 든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부모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잠시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홍해와 요단강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이들에게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단강물은 이 홍수가 나서 장일할 때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처럼 다 그냥 갈라놓고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홍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던 그들은 이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고자 할 때 그들이 열두 정당군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열두 정당군이 가서 보니까 그들은 산성이 있고 철빙거가 있고 이 안학자순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그 원망하던 그들이 가난한 땅이 못 들어가고 강야를 돌면서 다 죽었어요 자 오늘날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원망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난한 땅을 점령하게 하고 남북통일을 가져오게 하고 저 중국 땅을 무너지게 하고 이 온절박의 복음을 증가하고 이스라엘 도로하여 주의 제림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20세 이하에 다시 자랐던 이들을 전쟁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도에 켈크타 성교사님들 집회가 있어 일주일간 갔다 왔어요 매달 이 세계를 가는데요 우리나라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영직 전쟁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전쟁터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23일부터 우리 조금 전에 인도했던 배 목사님은 제가 중국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예 이 공안들이 노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승님이 잠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요 아니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중국이 까다롭게 하는지요 어디 가라면 그냥 비자 신청하면 나오는데 어디 가냐 어느 도시에 가냐 어디서 머무냐 일정이 어떻게 되냐 다 걸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들이 악을 저질러고는 지금 죽을 것 같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아니고 인도도 이 힌두 정당이 이렇게 해서 성교사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파기시키면 돈을 상당히 많이 주고 목사 죽이면 또 얼마 주고 이 성도들 죽이면 얼마 주고 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린다고 누가 폭탄 갖다 던지고 여러분 마치고 나가면 죽입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정말로 살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는 영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유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분노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땅 끝까지 복음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오는데 그러면 자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때를 놓치려고 그리고 이 세계 성교하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이 성교사님들을 가로막자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이 나라의 지금 사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공사가 될 것 같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아니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바로 갈 것 같아요 4월 15일 날 승거가 지면 끝이에요 끝 지금 동성애 다 막을 샀는데 그들은 얼마 전에 헌법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바꿀 수 없게 되니까 이번 4월 15일 이 승거를 이기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눈치를 썼을 테니까 이 한일 관계를 악화를 시킨 거예요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 우리 민족은 일제히 신민지를 깨끗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 저도 그 한일 문제들이 일어나면 저 심령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국민들 얼마든지 속일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이 나라 승거를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전부터 기도하고 1월 달부터 국가금식기도회를 8도시에 지금 계속하면서 이게 자기들 뜻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알지 못했던 20세 이하에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요단강가 와서 모시는 힘이 데려가고 요수하로 말미야마 이들을 데리고 가난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갈라놓고 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보호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물을 갈라지 않고 제사장에게 법규를 맺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장인에서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우서 10장 5절 6절 너의 복종이 온전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따라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을 쳐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안 지고 싶어서요 예 세 번이나 안 지고 싶어서 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버스 2장 5절과 들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안의 본체신 안은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아니에요 복종하였으니 예수님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사회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내 뜻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돼 그러니 요단강물을 갈라놓지 아니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뜻하고 자기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만 이들이 복종하며 그걸 건너갔어요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길가리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어요 여리고는 마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고 이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안악자선들도 있고 무기가 얼마나 견고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건너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요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승결케 되라 그러면서 한례를 행하라 한례가 뭔지는 알죠 이 시금족속들이 디나를 욕보이고 나니까 그들이 은하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한례를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 시금족속들이 한례를 행하잖아요 한례를 행하라 그래놓고 레이가 시몬 이들이 올라가서 그들 다 죽이버렸잖아요 왜 이럴 줄 한례를 행하러 꼼짝을 못다 이럴 줄 그런데 열의 고가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한례 행하라 그러면 한례 행하겠어요 오늘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례를 행하려면요 요당강물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한례를 행하라 그러지 요당강 건너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한례를 행하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가 정말 아니면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주면 우리가 이겨요 저들이 이겨요 이길 거잖아요 이길 게 믿어줘요 믿어지면 평안이 오고요 믿어지면 기쁨이 오고요 믿어지면 이야 하는 즐거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순종하고 복종이 있어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믿을라 그러면서도 이 요당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요소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야, 니부터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이 한례를 해가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 죽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기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좀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머리는 파마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고 즐겁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징징짜면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 두 부류를 봐요 못 믿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역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통일을 시킬 것이고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혀 기도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이번 믿는다 그런데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말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까 목사님 2시까지 하고 마칠라는데 2시 반까지도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2시 반까지 기도해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기뻐죠 기뻐죠, 즐겁죠 아니, 우리가 2시 반까지 기도해 중국이 무너진다면 기도하면요 기도하죠 중국에 갔다고 성교사님도 저 와서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언제 또 2시 반까지 가노? 아니, 또 오늘 2시까지 하는 건 또 힘든데 왜 2시 반까지 하노?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기도 보따리 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오늘도 안 될까봐요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지 말고요 여러분, 2시 반까지 기도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오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철회해도 돼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믿어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아니, 믿고 기도하고 동일이 일어날 거고 중국이 무너질 거고 시기가 모금화될 거고 주님은 제림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 기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 산을 들어 바다는 메오라 그래도 그래로 된다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는 한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인도 갔다 오니까요 고항에 도착해서 집에 한 7시 돼서 왔는데 인도에 왔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연락이 목사님, 오늘도 산산기도 합니까? 아니, 목요일 날이니까 당연히 하죠 그날하고 철회하는 날인데 그런데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산산기도 동영상으로 올리게 촬영하러 갈게요 촬영하러 온다는데 제가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안 가려고 했거든요 성교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든데 촬영하러 온다니까 할 수 없어 올라가서 좀 늦었는데요 그리고 11시까지 하고 일부는 내려오고 나머지는 오후 뒷날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11시까지 하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아니, 너무 수고하고 왔는데 나도 육체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목사님 철회하는 거 촬영해야 되니까 이제 갑시다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아니, 촬영하러 가자는데 그래서 알 수 없어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기도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 이제 하러 가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러 가는 것도 촬영을 해야죠 새벽 기도까지 와서 촬영을 해서 알 수 없이 부산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는 철회를 또 해야 되니까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이분 강주는 그렇게 기도해야? 아니, 나라가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해야죠 장념님 기도하자 그러세요 아니, 여기서라도 모여야 기도해야죠 강주가 바뀌어야죠 우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님의 하라고 얼마나 등 떠밀어가지고 그런데 요즘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우리 교회 장소가 비좋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드는 거예요 하유국 기도회도 4시간씩 해요 내일도 우리 가서 4시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장소가 좁아서 큰 데로 한 120명 모이는 데로 오는데 거기도 작아가지고 지금 한 150명씩 오니까 이제 큰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자, 이들이 홍의를 건너왔지만 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순종하고 홍의를 건너오니까 이 가난족석들의 간담이 1절에 보면 말미에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이제 가난족석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에게 할레를 행하라 그럴 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할레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레를 행할 때요 이 여리고 사람들 한 명도 출입을 못하도록 자,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야마 여리고는 어떻게 되었고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한 놈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게 순종하면 할레하면 죽을 것 같지만 순종하면 아니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면 저 북한 하나님 한 번도 못 내려오게 해요 김정은이 자기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뻥을 치더라고 이놈이 핵단추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바본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놈아 부산에 한 개 쌓아 부산에 하나 쌓아 강조에 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부산에 쌓아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강조에 쌓으세요 해야지 거기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는데 아니 부산에 안 써주면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다 천국 가잖아요 지는 내려와서 우리 시체 치워야 될 거고 아니 그럼 좋은 일이에요 쏴쌓아 아니 그래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술값이 빠지고 나만의 간담이 순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주여 살려주시오 주여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잠시 한 마리도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아사리온에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 아사리온이 도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가 가르쳤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동전이더라고요 한 아사리온은 잠시 두 마리 팔려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두 아사리온은 잠시 다섯 마리 팔려요 이상하죠 한 아사리온은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은 네 마리 되잖아요 한 마리 끼워주세요 그런데 그 끼워준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주의 부산에 지가 핵을 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절대로 행보소에 못 내려와요 우리만 순종하면 우리만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핵도 쏠 수 있고 저놈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아니요 우리가 복종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이라도 살려주시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행전 때문에 살려주게 이 강주는 이 안데옥 교회 때문에 살려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르미에서 5장 1절에 이 큰 성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면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정체를 용서해준다고 그랬어요 옆사람 보고 그래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시킨 대로 하죠 책임전간이 옆사람한테 책임전간 이제는 내 때문에 이 도시를 살려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 사람만 진정으로 해결하도 이 도시가 살아요 이 나라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소아 요소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었을 때 눈을 뜨러본 저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소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소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하나님이 예 장노님 호흡이 많네요 그 정도네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할레를 행하고 엎드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너무 발달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뭐 일을 하려고 목사님 우리 할레 한번 따주고요 저 요단강물 못 건너요 그러면 진짜 다 죽어요 할레 해야 돼요 할레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리라 이번에 8월 15일부터 금식하러 오는데 목사님 이 한여름에 더운데 어떻게 금식해요 저는 금식하면 죽어요 아니 금식하다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이 나라 사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믿는다면서 천국 가고 싶다면서 천국이 좋다면서요 아니 그래 천국 갈 기회가 왔는데 뭘 그 걱정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기도하다 순교하고 나면 남편도 잘 살아요 자식들도 잘 돼요 순교 집안에 얼마나 자식들 복을 주는데요 안 죽으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에 부엉이 일어나요 집안에 부엉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엉이 일어나요 제발 죽으세요 목사님이 이번에 또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또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죽자 말이지 살자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보니까 목사님 또 해요 아니 두 번 했으면 됐지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아니 공료일 날 좀 어디 가족하고 좀 갔다 와야죠 지금은 가족하고 어디 갈 데가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졌대 전쟁이 벌어졌대 전쟁을 이겨야 돼요 제일 비참한 게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신은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딸들도 빼앗기고 우리가 몽골한테 전쟁을 지을 때 우리나라 처녀들 다 종으로 갖다 바쳤잖아요 젊은 날에 그들이 다 희롱하고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내가 돌아온 여자들을 한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육적인 전쟁보다 더 비참한 게 영적인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절대로 지배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죽고자 하는 자를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보존구자 뒤로 물러서는 자란 죽을 일밖에 없어요 너희는 뒤로 물러서 침련에 빠질 자가 아니여 굴을 이 믿음을 가진 자라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죽고자 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주사파 기록들이 쫙 나오니까 단체가 몇백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사파가 이리 많은 줄 잘 몰랐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지요 주사파가 그래가지고 다 해도 50만밖에 안 돼요 목사님 50만만이 적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만은 돼요 10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지느냐 그놈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해요 저 조국이 죽으면 저들이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조국 딸 비리는 그거는 세발의 피고요 사모펀드라고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나라를 다 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익이 나니까 1년마다 몇백 배 이렇게 이익이 났잖아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했잖아 청와대 수석들도 거기예요 여러분 이익이 몇백 배가 나면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몇백 배 그래서 다 투자한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 선물을 들었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가지고 유시민님도 김동하이도 지가 투자를 해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됩니까 거기 드러나면 이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그걸 막으려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야 우리가 그걸 못밝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럴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주사파에 사상적으로 지질을 하고 있던 조국 조국 그런 게 좀 그리고 우리 배 목사님이 조국이라 부르지 말고 망국이라 불러라 망국이 그가 비리를 저질렀더니 국민들이 분노를 사잖아요 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저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소서 임명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요 내년 4월 때까지 이끌어가야 돼요 백성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저희들이 저걸 임명 안 해도 죽을 일이고 임명하면 더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나빠요 사단이 기도하세요 기도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그리토인 500만이 죽기를 딱 각오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저들이 저에서 물러서면 다 감옥에 가든지요 다 무기징역 당하든지 하여튼 저들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들은 그런데 그리토인들은 제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어쩌든지 살려주세요 어떻든지 살려주세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죠 딱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겨야 할렐루야 이 사람하고 다시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시다 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시다 이미 예수님이 아니 그걸 생적사 사적생 그 이수진 장군이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름이 죽고자 하는 자를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모든간에 이럴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딱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은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을 일어나요 저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가 통치당함이 다 떨어지고 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이도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오 중국 공상당이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고 중국이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뉘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이 일어나면 북한 공상당은 3개월을 못 견뎌요 북한 공상당이 무너져버리면 이 주사파나 이 세력들은 오갈 때가 없어져버려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 통일되고 이 복음을 시기고 땅크가 증거되고 주의 재림을 일으킬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순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도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희석이야가 하리바페 엎드렸더니 아수르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 또 목사님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여운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능력에서 자위 날수였던 것보다 우리 영광과 간절골술을 찔러죽여 우리 뜻까마함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이 가난한 일곱족석들을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서 그들을 먼저 나중에 남방에 일곱족석이 여자랄 때는 요소에게 이들을 매려야 되겠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요소가 급해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용 꼴짝에 멈추라 그럴 때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춘 거예요 연구에 그래서 천문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주가 너무 정교하긴 해요 이게 하루가 차이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성경에 요소가 머물러 그럴 때 얼마를 머물렀냐면요 23시간 20분 머물렀어요 또 아무도 아면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럴 때마다 계산을 다 해봐요 그 왜 23시간 20분을 머물렀느냐 희석이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을 보고 살려달라 그럴 때 요소에게 이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겠느냐 앞으로 15도 물러가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가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뒤로 15도 머물러 가기에는 15도가 몇 분이냐면요 또 계산을 안 해보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계산 40분이에요 360도가 24시간으로 일어나고 15도는 40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 40분하고 태양이 몸졌던 요소 하루 말면 23시 20분하고 그래서 하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이거는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아래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오는데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 2일은 부산에서 우리에게 금식이 됩니다 부산에서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모이려고 해요 3일 4일 5일은 이 강주에서 하면서 이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모이고 서울에서 또 하고 그래서 동시에 우리야 금식하고 기도할 건데 이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이 나라 찬리가 요동할 거야 지금 이 청안에 주사파가 이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김정은이 이게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우리가 떨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시진빙이까지 간담이 녹았어요 지금 아니 솔직히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 대단한 분도 아닌데 배 목사는 너무 중국이 긴장을 해 벌벌 떨어 지금 서류를 얼마나 내놔라 그러고 무서워서 그런 거야 무서워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당군 둘이 들어왔다면 열이고 성 전체가 벌벌 떨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계가 우리 손안에 있는 거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리라 하는 거야 할인 말씀을 짧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알라를 당하라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야 사마가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마가 내 이기는 어디 있느냐 사마이 쏘는 것은 죄의 끝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이기받 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네 우리에게 이기받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계속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넉넉히 이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더 기도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다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구 상으로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헛될 수 있어요 알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어디 기도하러 갔다가 중간에 가지 마세요 바보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꼭 마지막에 주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갈 때 제가 책자를 한 대권씩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드리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야 내가 두시 반까지 기도하여서 이 땅이 바뀐다면 예, 기도하지요 우리가 두시 반까지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뀐다면 하겠지 안 하겠어요 우리가 두시 반까지 기도하여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겠지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가방 들고 제일 먼저 나가 제가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방 들고 간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시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이라도 기도해줘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요 젖먹에 입술도 근능을 세운다 그래요 아까 어린애들도 어린애에 와서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또 손녀 같더라 우리 손녀 14개월 될 때 얘가 방언을 받아가지고요 아직 엄마, 아빠든 지대를 못하는 그 애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면요 그 애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기도하게 만들까요 좀 해결을 좀 해야지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요 태산 같은 믿음이 와요 어떤 일이라도 눈썹도 안 걱정하네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래서 요소와 깔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는다고 원망하던 그 어린애들은 다 들어갔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게요 이 온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말지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은 일어나는 거고 중국은 무너지는 거고 인도도 무너져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때 불러주고 이때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1월 달부터 전국을 돌면서 지금 금식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금식회의는 그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강장에 한번 뛰쳐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참말로 기도하고 뛰쳐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평화로 자, 한번 보십시오 저 동국권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쟁으로 해방돼서 엄청난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구에서 계속 기도하고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화아시아 다 독립했죠 동국권 피 한 방울 안 바르고 다 독립했어요 여러분, 큰절이 기도하고 중국이 무너져버릴 거예요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고는 주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공산권들 그 영향을 받던 것들이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피로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질서대로 해야 돼요 비폭력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면 제가 계속 할 거예요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겨요 저 중국 공상당이 스스로 분장하면 나눠지게 해줘 그리고 중국이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뉘어지게 해줘 그러면 북한 공상당이 무너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주사판은 오갈 데가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 그러고는 이 나라가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요!